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고국천왕의 아우로 발기 연우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우가 산상왕이 됩니다. 왕비히하여 인계수 내중연하고 견이가인지대로 차왈, 임금왕 설펄비, 기뻘히, 끌린 음왕계, 모름지기수 안내, 가운데중, 잔치연, 임금왕, 임금은 산상왕입니다. 슬펄비, 기뻘히, 임금이 슬퍼고도 기뻐, 끌린 음왕계, 모름지기수, 개수는 아우입니다. 안내, 가운데중, 잔치연, 개수를 공중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고 볼견, 쓰이, 집가사람인, 가인은 한집안사람입니다. 갈지, 예돌에 또차 가로왈 볼견, 쓰이, 집가사람인, 갈지, 예돌에 또차 가로왈 가족의 예로 대하면서 또 말하였다. 발기, 청병이국하여, 이침국가하니, 필발, 갈림길, 기, 발기는 산상왕의 행위입니다. 청할청, 병사병, 다를리, 나라국, 빌발, 갈림길, 기, 청할청, 병사병, 다를리, 나라국, 발기가 다른 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쓰이, 침노할침, 나라국, 집가, 쓰이, 침노할침, 나라국, 집가, 나라를 침략하여서니, 제 막대은이라, 검자 극지하여, 종이불살하니, 족의라, 허물재, 없을막, 컨대, 막대는 몹시 크다는 뜻입니다. 어조사은 이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재금 아들자, 거대자, 이길겁 갈지, 허물재, 없을막, 컨대, 어조사은 제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이재금 아들자, 거대자, 이길겁 갈지 대명사입니다. 지금 거대가 그를 이기고도 세로종, 말리얼리, 아닐불, 죽일살, 발족, 족할족, 어조사의 세로종, 말리얼리, 아닐불, 죽일살, 발기를 놓아주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발족, 조칼족, 어조사의 조칸대, 급기 자사에 곡심애하니, 반미가인 무도호와, 미칠겁, 거기 스스로자 죽을사, 울곡, 심할심, 매우심, 슬펄애, 미칠겁, 거기 스스로자 죽을사, 그가 스스로 죽자, 울곡, 심할심, 매우심, 슬펄애, 울며 매우 슬퍼하니, 돌이킬반, 도리어반, 이를 위, 생각할 위, 적을과 사람인, 읍설무, 길도 어조사호, 도리어, 내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